2부에서 계속됩니다. 우리만 살려주시면 나에게 남아있는 삶도 기꺼이 내놓겠습니다. 저를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. 나한테 남은 시간이 1년밖에 없는거야. 살 날이 얼마나 남은거야 그럼? 뭐 하고싶은거나 보고싶은거 1년은 너무 귀여워요. 딱 3개월만 남으면 합시다. 딱 3개월만 죽을 때까지 방송이 장난같다 보여요? 장난아닌데 진심으로 말하는 건데 быстро 시지 않음 flights 로 hic mad Where no one can be found May I let you down 나 살고 싶어요! 살려주세요! 나 살고 싶어요!